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멕시코에서 휴가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던 미국인 일가족이 지난 4일 밤 텍사스 주를 눈앞에 둔 접경지역에서 마약 밀매 조직의 총탄 공격을 받아 13살 어린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아이의 부모는 영주권자로만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총격을 받은 고속도로는 범죄조직 걸프카르텔과 제타스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충돌을 빚어 매우 위험한 곳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경지대에서의 잇따른 총격사건에 멕시코 정부가 통제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